한 주간 뉴스의 핵심만 쏙 뽑아 전해드리는 뉴스 쏙쏙. 오늘도 CBS 장규석 기자 그리고 오늘 특별히 섭외한 구용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별하진 않습니다. 특별히 오셨죠. 특별히 정말 귀한 분이신데 시간도 바쁘신데 오늘 또 나와주셨잖아요. 영광입니다.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왜 저희가 부탁을 드렸냐면 순직한 최수근 상병 사건을 두고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국방부 간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쏟아진 뉴스 속에 지금 뭐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구용해 논설위원 모셨는데요. 지금까지 상황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한 열흘째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따지기는 그렇고 어제 속보가 나온 게 국방부 조사본부가 장관한테 중간 조사 결과죠. 수사 결과가 아니고 조사 결과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결국에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애초에 경찰에 이첩하려고 했던 그 결과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8명에 대해서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을 했었는데 제일 밑에 그 말단 2명. 부사관하고 2명만 제외하고 나머지 핵심은 결국 사단장하고 연대장하고 이런 분들 고위급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어떤 같은 결론을 맺은 것 같아요. 물론 아직 결론이 최종 결론이 아니다. 군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도대체 왜 이런 사다를 벌였느냐. 도대체 왜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동안 박정훈 수사단장을 집단 항명 수계의 주범이다. 이렇게까지 몰아가면서 왜 이 난리법석을 떨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 열흘 동안 공방이 되면서 애초에 내린 결론과 결국 같은 결론이 나올 거면 왜 이런 과정을 번복하면서 혼란은 준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제 조사 결과가 확정이 될 것 같아요. 자기들은 중간 조사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본다고 하면 사안의 파장이 너무 커지니까 지금 여권이나 정부 내에서 이 사건을 수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원래는 다른 결론을 가정하고 있었는데 워낙 논란이 뜨거워지다 보니까 결국 과실치사. 다른 결론이라기보다는 이 사건이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이건 분명히 직권남용 수지가 있고. 설사 이 정권에서 다시 재조사나 특검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4년 후에 정권이 바뀐다면 이 수사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수사거든요.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지금 그 동해 사건 강제북송 사건이라든지 서해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이 정권이 지나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를 다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수사나 그 법원 내부 내 외부에서 저에게 전해지는 얘기는 뭐냐면 이 정권이 바뀌어서 수사를 하면 그 하급자들 그러니까 관련된 사람들이 없는 얘기까지 붙여서 진술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상황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건은 정말 폭발성이 너무 큰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4년 후에도 4년 후까지도 이게 진상이 밝혀지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권이 바뀌면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형사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도 크고 또 이것이 계속 정치적으로 확장되는 면에서도 정부 여당이 부담을 가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주장이 서로 엇갈렸던 거였잖아요. 이첩 지시가 있었냐 없었냐. 그리고 대통령실 보고 이후 이첩 보류 지시가 나왔다. 이거 갖고도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이 두 가지 아닙니까? 결국 항명이냐 항명이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는 최수근 상병의 사단장의 업과사 업무상 과실 취사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미 두 사건으로 분리가 됐단 말이에요. 앞으로 두 번째 최수근 상병의 업무상 과실 취사 사건은 결국에 경찰로 수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지금 군에서 내부에서 하는 수사는 항명이냐 아니냐인데 사실 좀 웃기고 우황장하고 뒤죽박죽인 게 처음에 박정훈 단장을 국방부가 군인이 집단 항명의 수기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칠이 지난 뒤에는 갑자기 항명으로 완전히 사건을 그레이드를 혐의를 갖다가 완전히 낮추는 거죠. 그러면 수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선후가 바뀐 거 아닙니까? 사실 처음에 항명으로 했다가 집단 수기 항명으로 간다면 조사를 하면서 더 혐의가 가중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집단 항명 수기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어떻게 무죄추정의 법칙에도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여기서 무죄추정 원칙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은 참 너무 황당하니까 정말 그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7월 30일하고 7월 31일 날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7월 30일이 토요일인데 국방부 장관이 해외에 일요일 날, 31일 날 가니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토요일 날 나와서 거기에서 보고를 했고 8명을 갖다가 업무상 과실치사로 경찰의 사건을 이첩하겠다 보고했고 좋다. 수고했다. 고생했고 거기에 또 배석한 국방부 대변인도 사단량까지 이렇게 처벌을 하면 국민들이 납득을 해서 군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다 했는데 이제 31일 날 갑자기 상황이 바뀌는 거죠. 바뀌어서 이 사건을 이첩을 보류시켜라. 이렇게 이제 박정은 수사단장한테 와서 이 사다리에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박정은 수사단장은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명시적으로 직관적으로 자기가 받은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병대 사령관은 자기가 이첩 보류 지시를 했다. 그러면 박정은 단장은 아니 이첩 보류 지시를 했으면 바로 동작 그만 이거 아닙니까? 군에서 명령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내가 7월 31일 날 언론 브리핑을 취소했지만 그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고 돌아와서도 31일 날 8월 1일 날 심지어는 8월 1일 날 저녁을 먹을 때까지 사령관과 이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령관이 수사단장 이 사건을 보류하면 이첩을 보류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사단장이 이건 직권남용 혐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8월 1일까지 심지어는 8월 2일 아침에도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항명이라고 한다면 7월 31일 날 박단장 동작 그만 이첩 보류에 명시적으로 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과연 이 국방부 장관이 지시를 했느냐 이첩을 보류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냐 이것부터 지금 의심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첩 보류를 지시를 명백하게 했으면 거기에서 박단장이 자기는 거기서 스토버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에서 취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명확하지 않으니까 계속 논의를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는 거죠. 그러면 왜 지금 국방부가 이첩 보류를 해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지시를 했다는 근거를 왜 못 되는 거냐. 구도로 지시할 수 있죠. 국방부 장관이 처음에. 그렇지만 결국에 그 명령이 명시적으로 존재를 하려고 하면 나중에 사단장 국방부 장관 지휘 방침이라든지 그 서류로 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전날 국방부 장관이 다 사인을 한 거 아닙니까? 사인까지 다 다 안죠. 그리고 해군참모총장도 했고 해병대 사령관도 다 했고. 그러면 하루 만에 이것을 뒤집으려면 뭔가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절차뿐만 아니라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 만에 뒤집으려면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명분이 없다 보니까 아마도 국방부 차관하고 국방부 업무관리관한테 이 처벌 보류하는 것을 한번 알아봐. 해봐. 이런 식으로 좀 어정쩡하게.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게. 문제가 될 소리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되면 직권남용 혐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거와 명분도 없이 갑자기 어제 했던 결론을 뒤집는다면 이런 것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회피하려고 애매하게 이렇게 어떤 외압이라든지 알력을 넣어가지고 이 사건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려고 하지 않았나. 이것이 지금 합리적 의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처벌 명령을 어겼다는 걸 차치하고 그럼 이 처벌유를 하는 게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도 들잖아요. 이 처벌유 지시라고 하는 게 국방부 장관이 할 수 있느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법률가들 사이에 논란이 있죠. 그런데 할 수 없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방부 군 조직이라는 건 좀 특수성이 있어요. 군이라고 하는 수사단도 이게 작전이냐 또는 수사냐 행정이냐. 민간보다는 좀 애매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이 처벌유를 하려면 여러 가지 법률상의 군사법법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법률을 보면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군검찰단 그리고 각 군 참호총장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사령관은 해군하고 좀 이렇게 별도 있을까. 이렇게 지휘할 수가 있도록 돼 있어요. 지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사령 수사단에는 직접 개입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법무부에 보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를 하려면 구체적 사건에 한해서 지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구체적 사건도 지휘를 하려면 사실은 서류를 해야 돼요. 문서로. 그런데 그동안에 대충 말로 아름아름으로 전달을 해가지고 수사주의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외압이냐 뭐냐 이런 논란이 많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지금 어떤 명시적인 문건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절차냐. 국방부 장관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은 또 특수한 게 뭐냐면 작년에 이해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게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군사법원법상의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변사사건인데 변사사건 가운데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 쉽게 말해서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은 무조건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민간검사나 민간경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군검찰이나 군경찰이 기소를 할 수 없는 거죠. 말하면 재판을 할 수 없는데 거기 기소권이 없는데 무슨 수사를 합니까. 다만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왜 그러면 이 사건을 조사했느냐. 그런 변사사건인데 최상병 사건은 물론 우리가 다 알려진 사건이죠. 왜냐하면 수해 복구 작전을 하다가 사망한 사건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봤으니까. 그런데 군의 자살 사건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살이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밖에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군이 초동수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일단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민간에 이렇게 넘기는 방식이 되는데 사실 그것도 법률가들 사이에 논란이 있어요. 그것도 군경찰이 하지 말고 바로 민간경찰이 해야 된다. 지금까지 너무 군이 제 식구 감사기라 하니까 마음대로 하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절충적인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군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해병대 수사단장이 일단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네. 경찰로요. 네. 경찰로 온 건데 이 과정에서 또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경찰로 주었으면 경찰이 그 법에 따르면 지금 지체 없이 수사를 하도록 되거든요. 수사를 해야 되죠. 경찰로시라는 말은 즉각 수사를 한다는 합리적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8월 2일에 군 수사단이 오전 10시 30분인가 50분에 안동에 있는 경북경찰청에 광역수사대장실에서 가서 사건을 인수인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2시간 동안 설명을 했어요. 광역수사대장. 이 사건의 핵심은 뭐고 앞으로 수사를 하려면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경북경찰청에 광역수사대장이 꼼꼼하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정도 12시 반쯤 끝났겠죠. 그러고 나왔는데 그러면 이 사건이 이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끝난 거죠. 그런데 또 웃기는 것은 뭐냐면 경찰은 이첩이 안 됐다라고 또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이건 절차상의 문제고 밖에서 법률가들이 봤을 때는 약간 코미디 같은 상황인데 경찰과 검찰 사이에는 이른바 킥스라고 형사사법 시스템이 전자화가 돼 있는데 아직 이 군과는 그 시스템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들고 간 거죠. 그냥 전자문서화해가지고 보내면 되는데 직접 사람이 간 거예요. 경조 시스템이 설치가 안 돼 있으니까 이제 박정은 단장이 보내서 두 사람이 간 거 아닙니까? 가가지고 2시간 동안 아까 한 대로 하고 그러면 이첩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찰은 자기들이 와서 들었는데 그것을 킥스 그러니까 형사사법 시스템에다 자기들이 올려야 이것이 이첩이다. 그건 경찰 자기들의 논리지. 내부 절차에 관한 것이지.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찰이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수사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사건이 군사법원에 따르면 민간 법원에 있고 지체 없이 수사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중간 그날 12시 반쯤 이제 수사단에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갔고 그리고 1시 반쯤에 국방부 군검찰단에서 국방부 장관 지시를 받았겠죠.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 이 사건이 집단 항명 혐의가 있고 군기문란 사건이어서 우리한테 자료를 달라. 자료를 회수해야겠다. 회수를 하겠다. 그리고 또 경찰이 거기에 수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국방부 군검찰단에서 7시에 와가지고 회수를 해가요. 그런데 이것도 경찰이 굉장히 잘못한 점이 뭐냐면 회수를 하도록 군검찰단이 회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권한이 있는가 법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약간 너무 제도가 미비된 상태에서 그냥 기존에 관행대로 해오던 대로. 그렇죠. 권한이 없어요. 설사 이 사건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국방부 장관이 지시를 했으면 군검찰단이나 조사본부를 통해서 다시 해병대 수사단한테 해서 다시 너네가 회수해라. 공식 절차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최소한 우리가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최소한 한다고 해도 그 수사단을 통해서 다시 회수해야 한다면 뭐 그래 뭐 그것은 주정에는 어긋나겠지만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조사 권한도 없고 기소 권한도 없는 군검찰대였느니 그리고 이 사건과 관계도 없어요. 군검찰단은 최상병 사건을 조사할 권한이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권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항명 사건을 한다고 군기문란 사건을 한다고 가져갔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경찰이 이 사건을 복사를 해서 사본. 원래 이것도 사본이랍니다. 원본은 지금 해병대 수사단에 있고. 그 사본을 복사해서 주고 자기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통째로 또 준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진상규명도 돼야 되고. 그래서 사건이 사실은 군이 항명조사를 하려면 해병대 수사단에 그 사건 원본이 있으니까 거기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까지 와가지고 회수관한 게 없는데. 이것도 직권남용이나 공무상 그 뭡니까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점 때문에 오히려 뭔가를 은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면 경찰이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안 되는 뭔가가 있으니까. 그게 빨리 움직이지. 그러니까 그렇다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지 않나요. 경찰이요? 네. 경찰이 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은 안 움직이고. 군검찰단은 또 자기 직권을 넘어서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으니까.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바로 받는 데가 군검찰단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도대체 무리한 일을 하는 거냐. 국방부 장관과 핵심은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 아니겠습니까? 해병대 사령관이 또 코미디 같은 상황이 뭐냐면.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7월 31일 날 이첩을 보류해라 지시를 했으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작 그만하라고 했어야 되는데. 8월 1일까지 하고. 심지어는 8월 2일 날 아침.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는 당일날 아침이죠. 아침에 오전 중에 불러가지고 너를 보직 해임하겠다. 이렇게 박수사단장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 2시간 있다가 갑자기 해병대 사령관 밑에 준 참모장이 있는 모양이에요. 참모장이 해가지고 내가 해병대 사령관한테 얘기했는데 너 보직 해임 다시 원복에서 계속 네 일을 해라. 그러니까 해임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하다가 또 한 30분 있다가 해병대 사령관의 인사처장이 또 전화와서 당신 또 보직 해임 됐다. 그러니까 불과 한 몇 시간 사이에 세 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병대 사령관이 자기 지시를 어겼으면 사실은 7월 31일 날 바로 조치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8월 1일까지 저녁 식사까지 하고 내가 이것을 만약에 이첩 보류 지시를 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걸 묻고 심지어는 8월 2일 날 박 단장에 대해서 해임했다가 다시 보류했다가 또 해임했다가 과연 이게 항명이라는 것이 혐의가 입증될 수가 있고 이게 근거가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지금 의심되는 정황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분명히 국방부 장관이 누구로부터 요약을 받았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어제 사인했는데 다음 날 12시간도 안 돼서 이렇게 고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상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윗선에 분명히 누군가 있을 텐데 이제 안 보실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제 국방부 조사본부가 중간 수사 조사 결과라는 것을 발표한 것을 보면 이 사안이 너무 폭발적으로 사안이 커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수습을 적당히 하려고 지금 그다음에 8월 21일 날 월요일 날 이제 국방위가 있거든요. 그러면 국방위에 당사자들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폭탄성 발언이 터질지 모르고 사실은 이번 주에 이제 국방위를 열어서 하려고 했는데 여권이 피했잖아요. 아예 자기들 여권 의원들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이 사건을 좀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을. 그래서 8월 21일 날 월요일 날 이제 국회 국방위가 열리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될지 이제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마지막으로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경찰의 행동이에요. 뭐 이런 앞에 이제 군의 부분은 너무나 여러 가지로. 많이 지적을 했으니까. 뒤죽박죽이 많고 우왕좌왕하는 것이 많은데 저는 좀 경찰이 이렇게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봐요. 지금이라도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먼저 자료 보내줬던 자료를 지금 경찰에는 없으니까 다 줬으니까 통째로. 그러면은 돌려달라고 회소 공문을 다시 보내야죠. 보내고 빨리 즉각적으로. 왜냐하면은 자기들 수사권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 다시 그 회소에 응하지 않는다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라도 다시 가져와야죠. 그렇게 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수사에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저도 직접 제가 증거는 없습니다마는 경찰 내부에서도 눈치를 보는 건지. 아니면 어떤 뭐 위압이 있는 건지 좀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박정훈 대령이랑 윤석열 대통령을 비교하는 이번 칼럼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런데 구용해 기자도 또 법조도 오래 하셨고 해서 윤석열 검사 시절부터 봤잖아요. 그럼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수사로 10월 달에 국정감사에 나가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하면서 굉장히 유명했지 않습니까? 저도 그날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날을 기억하는데. 글쎄요. 뭐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자기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뭐 캐릭터는 다른 것 같아요. 박정훈 대령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캐릭터는 다른 것 같고.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윤석열 당시 검사가 수사 요약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정말 윤석열 대통령만큼 수사 요약이라는 말을 쉽고 단순 명쾌하게 정리한 사람은 저는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그 수사 요약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수사라는 게 앞으로 자꾸 치고 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수사팀을 힘들게 하고 수사팀을 힘들게 하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뭔가를 자꾸 따지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사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좀 도가 지나쳤다. 이게 세 번째예요. 이런 것을 요약이라고 느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이런 점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너무 똑같잖아요. 박정훈 단장이 수사팀을 힘들게 하고 그다음에 뭔가를 자꾸 난리게 따지고. 그다음에 수사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도가 지나치다. 법무관리관이라는 사람이 사단장하고 연대장은 빼라는 거 아니냐. 물론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지 하는 건 아니지만 얘기 과정에서 박정훈 단장이 되묻잖아요. 그러면 당신 말은 사단장하고 여단장은 빼라는 말이냐. 나머지 대대장 쪽이 하고 좀 하급만 혐의로 적시하라는 거냐. 이렇게 따졌잖아요. 정확하죠. 그래서 저는. 그것과 비교했을 때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건은 당연히 저는 특검까지 가서 위압의 실체 그다음에 경찰의 인계 과정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돼야 앞으로 군에서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서 왜 군사법법이 왜 개정되느냐.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식구 감싸기고 이런 위압을 개입할 여지가 너무 많거든요. 민간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군의 특수성이 있고. 이 사건은 알려진 사건이지만 알려지지 않은 사건은 누가 자살을 했어요. 군에서 그러면 그 자살을 그냥 사유 없이 범주 혐의가 없이 종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 민간보다는 훨씬 가능성이 높잖아요. 물론 우리 군이 지금 많이 투명해지고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런 가능성, 개연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압이라고 국민들이 보기에 분명히 위압이 존재한다고 했고 박정원 단영은 위압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이 위압을 느꼈다고 하는 거니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군사법원법이 지금 개정된 지가 1년. 지금까지 7건 정도가 범주 혐의와 관련해서는 민간에 이첩이 됐다는 거예요. 6건이 이미 이첩이 됐고 이번이 7번째 사건인데 6번째 사건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논란이 없었으니까 아마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번 사건은 이제 위압이 있다라고 보니까 이렇게 논란이 됐는데 그래서 군사법원법이 좀 촘촘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행령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군검찰, 경찰 또는 민간경찰의 어떤 훈령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좀 더 촘촘히 짜서 이런 부분이 좀 재발되지 않도록 군사법원법을 비롯해서 그 하위 법령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좀 오밀조밀하게 모든 것을 물론 법에 다 적시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규정이나 훈령 등이 있으니까 대통령령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여지가 작용하지 않도록 좀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한 다음에 법 절차도 보완을 해야 된다.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헌병장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군수사에 대해서 조금 알고는 있는데요. 전문가래요. 그게 원래 군사령관이 거의 모든 수사권을 다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에 대해서 어떤 수사하는 것들은 사실 전쟁 상황을 상정을 해서 시스템에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 안에서 해결하도록 한 거죠. 사실 평시에 적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사령관이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민간으로 넘어온 부분이 사망사건에 대해서 민간으로 넘어온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런데 넘어오는 과정에서 지금 시스템이 정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아까 논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 정비가 지금 제대로 안 돼 있고 그 과정에서 뭔가 엉성하니까 뭔가 이렇게 권력이나 이런 데서 끼어들 여지들이 지금 여전히 있는 거죠. 문서 없이 그냥 구두로 막혀서 뭔가가 이뤄지고 있고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이거를 끼어들었다는 부분도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과거에 MB 정부 있을 때 청와대 있을 때 다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면서 지금 혹시 뭐 그런 어떤 연출이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있는데 차제에 이런 문제들은 좀 시스템 정비를 확실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외압이나 이런 것들이 차단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안 그래도 되게 좀 너무 이 소식 듣고 안타까웠는데 이 일이 결국에는 이런 일까지 크게 권력형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최순환 상병 할아버지가 편지를 쓰기도 했잖아요. 박대령이 수사를 정말 엄정하게 잘해줬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선처를 해야 된다.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 유족들의 마음을 생각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문수사가 확실히 좀 한계가 있긴 해요. 네.